세계였습니다. 다른 분들 4곡 씩 하셨는데요. 저희는 곡이 길어서 8분자예요. 지금 들려 드릴 노래도 6분이 넘어요. 만한 분들 노래 4곡, 5곡 치러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것 같고요 제가 뭐 혹시라도 아쉽다면 큰소리로 요청을 해주시면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희 EP의 제목이 서울병이거든요 그게 있고 이제 한국의 수도 서울를 뜻하는 편안이고요 그래서 서울병의 마지막 트랙이자 타이틀곡인 서울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것 같고요 정말 좋네요 좋은데요 또는 불이 없고요 또 어딘가에서 다른 장소에서 또 만난 향기를 꾸대하고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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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